울진해양경찰서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. 연안사고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과 주의보,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. 울진해경은 해안가나 갯바위, 방파제 등 추락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해안가 또는 갯바위와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핵낙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